오늘 아침입니다. 10시, 딱 10시입니다. 자 이제 좀 씻고 넌 왜 널 가라하지 마라 아니지 없다고 상남자의 면도를 싹싹 물을 저는 이제 한 200ml 정도 넣고요 바꿔주세요 아 집에 회의 안되나 오늘 샤워했어요? 넌? 넌 낙지 여러분은 홀스키님과 피트니스에 참여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되게 좋아요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여러분 많이 많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이 피트니스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제스 라이프 제시 셔터 비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바이 Thank you 제가 이제 운동하러 크로스피트에 왔고요 저랑 호연이는 이제 워밍업 좀 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순발력 파트랑 컨디셔닝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서 오늘도 파이팅하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km로 오늘 최대 횟수 칠 거고요 좀 금비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좀 불편함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근력운동이 125에 4급사 아니 5급사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130 정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제 100km로 확실이 되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프론트 스쿼트를 할 거고요 무게는 지금 천천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릎 상황을 보고 보호대 착용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로 이제 집으로 가서 오늘 푹 쉬고 집에 필요한 집안일 좀 하고 10초! 10초! 빨빨빨! 5 4 3 2 1 오케이 5 4 3 2 1 6 5 4 4 4 4 2 1 6 5 5 12 12 13 14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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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5 3 2 1 비가 살랑살랑 내려요 약간 좀 비를 맞으면 사람들이 자아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참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진짜 훈련량도 아니었지 거의 오밍업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들을 좀 할 때 뭐 일이라든지 다른 거 필요한 것을 했을 때 우선 주스니가 바뀌었을 때 다시 운동에게 돌아오려면 똑같이 제가 옛날에 할애했던 시간과 노력과 고통을 감내해야 해요 그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거거든 스타트는 좀 다를지라도 어쨌든 결승전은 똑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고 참된 것이고 인생의 진리라고 할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테스터 훈 일라오이 미드 미드 이열 일라오이 장인영상 올라갔으니까 봐주시고 30분 전에 먹고 운동했는데 지금 또 밥이 먹을 정도로 그만큼 대사가 활발하다 이제 오메킹도 우리 매킹이도 좀 운동을 많이 시켜서 이제 식욕이 딱 올라오게 되는 순간 그게 성공한 거예요 운동을 하면 이제 식욕이 떨어진다 그거는 이제 정말 뭐 너무 한계치를 넘었거나 아니면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대사가 활동되지 대사가 활성하지 않으니까 아 운동하고 먹는 이 밥이 제일 맛있죠 여기다가 딱 단백질을 딱 40g 집어 넣고 에어컨 딱 아까 찍어서 딱 앉아서 크으으으 미드 이열 Ich habe 딱 한 판 하면 오늘 잘 보냈다 원옥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죠 진짜 이렇게 위축구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고 이렇게 위축구도 위축구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표한다는 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같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빨리 위축구 감각을 손님 손맛을 빨리 느끼고 싶어요 그 손맛을 신입이 아유 어떻게 내려가지고 일단 대충만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게 초대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한타까리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자극이 될 수 있으면 자극이 되고 손맛을 움직여주세요 대충 가서 나부를 움직여줄게 워밍이 룹 좋아하네 놀고 싶으면 이게 연결해 너무 lookout 너무 좋은 속도 손맛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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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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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